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달 2일 이후 매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지금까지 10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 별로는 속초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7명, 고성 16명, 원주와 동해 10명, 횡성 3명, 영월, 평창 각각 1명 등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가족 간 접촉, 해제 전 검사 등에서 확진이 잇따랐고,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원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원 병상 90.5%로 여전히 포화상태이고, 생활치료센터는 53.1%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를 춘천시로 제안해 추진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원주시 번영회 등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청사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고, 강원도 의회에서도 강원도민의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 방임한 채 일방적으로 춘천시의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청사의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면서 춘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횡성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횡성군 읍상 4리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상생을 이룬 곳, 달동네의 고고한 변화를 주제로 정주환경정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제출한 읍상 4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우천면 쇠목골과 의파리 구리고개 일원, 둔내면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사업 단계를 맞춰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사업 도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월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영월군 로컬푸드는 올해 동강생물사업단과 협조해 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농특산물 243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36건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7건의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검출돼 납품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월군 로컬푸드는 현재 직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9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주 DB가 주말과 휴일 홈에서 열린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공동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원주 DB는 지난 토요일 고향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위협적인 높이를 선보이며 78대 58, 20점 차 대승을 거뒀고, 이어 일요일 울산 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강력한 수비와 허웅의 활약으로 78대 72, 6점 차 승리하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DB는 11승 12패로 한국가스공사와 오리온, 현대모비스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고, 오는 22일 서울 SK를 홈으로 불러 올 시즌 두 번째 3연승 달성에 도전합니다. 횡성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횡성군은 2016년 12월 처음으로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에 재지정되면서 2022년에서 2026년까지 면단위 지역으로까지 여성 친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 태백시와 홍천군이 처음으로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강원 도내 여성 친화도시는 모두 9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의 여권 변화를 반영한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최근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하천과 토사, 가뭄과 대설 등 7개 재해 유형에 따른 지역별 위험 요인을 조사 분석했으며,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재해 저감 대책 154건, 6,566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지학원 이사장과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이 어제 오후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1993년 입시 부정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국회의원직과 상지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1년 만인 지난 2014년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다가 이듬해 교육부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사학비리 상징인 김 전 총장의 복귀로 대학은 수업 거부 등 장기간 분규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에 마련됐고, 발의는 오는 23일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